자, 오늘부터 선생님 웃음 영단어나라는 타이틀러에서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웃음 영단어의 포인트는 뭐냐면 힘들잖아. 그치?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가볍게 들을 수 있고 가볍게 들었지만 반드시 수능 영단어와 연결될 수 있게끔 그래서 웃음 영단어 오늘부터 1탄, 수능 끝날 때까지 올라갑니다. 가볼까요? 이시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뜻이 뭐가 돼? 시작. 자, 먹다. 웃음 영단어야. 먹다. 이거 다 알고 있지? 그러면 봐봐. 먹다라는 단어가 되게 긴네. 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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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다. 자, 얘가 고기야, 고기. 우리 뭐 먹고 싶니? 수능 끝나면 고기 먹고 싶지. 및 고기. 고기 먹고 싶네. 근데 이게 뭐야? 얘는 밀. 밀도 먹고 싶지. 그치? 고기가 있으면 이런 작풍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우리는 쌀을 먹지만 얘는 밀을 먹겠지. 고기 먹고 밀 먹고. 근데 너희 밥 남기면 되니? 안 되니? 안 남기지. 우리 고기 먹을 때 깔끔하게 먹겠지? 니트. 깔끔한. 깔끔하게. 됐니? 음, 좋았죠? 그 다음에 힛. 열이지. 열에 구워 먹어야지. 고기는 뭐에 구워 먹는다? 열에 구워 먹는다. 열. 반복하다. 한 번 먹고 싶니? 여러 번 먹고 싶니? 여러 번 먹고 싶지? 고기는. 그럼 반복하다. 근데 얘가 뭐야? 시작. 말 반복하다 해도 되지. 리핏. 그럼 잘 보자. 입. 먹다. 나 고기 먹고 싶어요. 피디님 하나 물어볼게. 고기 먹을 때 밥 먹어 안 먹어? 아유, 먹어줘야지. 그럼 뭐 보냐? 시작. 우리는 쌀? 얘는 밀. 웃기 생각하죠? 콩 올리시지? 좋았던. 밀 먹었던. 그럼 고기 냉기 안 남겨? 아유, 안 남기지. 우리 깔끔하게 먹지. 깔끔한. 니트 깔끔한. 그럼 고기. 물에 있는 고기가 좋아? 구워 먹는 고기가 좋아? 아유, 구워 먹는 고기가 맛있지? 그래도. 어? 그 뭐야? 미역국에 있는 소고기보다는 진짜 구워 먹는 소고기가 맛있지. 그치? 그래서 뭐야? 시작. 열을 구워 먹자. 고기 뭐야? 계속 먹고 싶지? 그럼 반복하다. 반복하다. 이렇게. 됐니? 좋았던. 옆으로 갑니다. 자, 우리 수능 끝나고 한번 만날까요? 자, 고기 먹으러 만납시다. 및, 및. 우리 고기 먹으러 한번 만나자. 알겠지? 응, 고기 먹으러 한번 만나자. 연락해. 응, 선생님 고기 쏟게. 알겠지? 좋았던. 선생님, 현장 나가는 친구들은 고기 많이 쏘는 거 알고 있지? 좋았던. 및. 그 다음에 얘는 깔끔한. 집중. 그러면 수능 끝났단 말이야. 수능 끝났어. 그러면 겨울이잖아. 여자들이 어떤 스타일을 제일 좋아하는지 아니? 이런 스타일 완전 싫어한다. 그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안에다가 난방 딱 입고 거기다가 니트 입은 애들. 니트 입은 애들. 완전 멋있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남자들 다 어떻게 깔끔하게 니트 입고 다닌다. 짜다. 짜다. 뜨개질하다. 짜다의 그 짜다. 뜨개질하다. 됐니? 좋았다. 근데 겨울인데 따뜻하게 옷 입어야 되지. 그치? 얘가 영어로 송호열. 송호열. 해틱. 됐습니까? 그리고 열받았네. 얘가 열받았네. 뜻이 뭐야? 흥분한. 수능 끝나면 흥분하겠지. 수능 당일날 애들은 난리 날 거야. 아마 홍대, 이대, 신촌. 뭐 볼 것도 없다. 그대 안 놀아다닌다. 그날. 자,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애들 또 이제 다 이제 겨울이니까 또 쇼미더머니 준비한다고. 래퍼. 됐습니까? 근데 말하다니까 이런 뉘앙스를 받았겠지. 그치? 응? 래퍼. 나 근데 부탁할 거 있다. 아니 그 쇼미더머니 나오면은 래퍼를 꿈꾸는 건데 그냥 토커인 경우가 있어요. 토커. 아,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난 래퍼인 줄 알았는데 좀 지갑이 보니까 걔가 와퍼야. 와퍼. 와퍼. 선생님 와퍼는 뭡니까? 얘는 뭐예요? 허풍쟁이들. 와퍼. 말만 해야 될 토커. 진짜 뭐가 돼? 래퍼가 되라고. 알겠지? 오바했네. 자, 집중. 확인해 보시고. 자, 수능 영단어. 갑니다. 자, 서핏. 뜻이 뭐가 돼? 하나, 둘, 셋. 그치? 과식하다. 서핏. 잇. 과식하다. 그럼 봐보자. 많이 먹었니? 적게 먹었니?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충분한이란 영어 단어? 서피션트. 자, 충분하게 먹었네. 충분하게 먹었네. 과식하다. 됐니? 좋았던. 자, 무슨 영단어? 무슨 영단어야. 가볍게 들으면 된다. 알겠지? 가볼까? 먹었다. 뭐니? 시작. 고기 먹고, 고기에다 밀먹고, 깔끔하게 남기지 않고, 열에 구워 먹고, 그 다음 계속해서 먹고 싶어. 리핏. 옆으로 갑니다. 자, 우리 수능 끝나고 고기 먹으러 만나자. 겨울이야, 겨울. 여긴 겨울이야, 겨울. 겨울, 윈터. 자, 고기 먹으러 만나. 자, 니트 입고 다녀야 된다. 깔끔한, 짜다. 깔끔하게 입어서 짜다, 뜨개질하다. 그 다음 이제 뭐가 시작? 열이 나는 거, 소모열. 근데 뭐가 돼? 시작. 수능 끝나면 흥분하겠지, 흥분한. 근데 쇼미더머니 준비한 애들이 있덤. 얘가 말하다니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집중. 토크하지 말라는 거. 와퍼도 되지 마. 진짜 래퍼가 돼. 알겠니? 좋았던. 확인해 보시고. 자, 수능에 나왔던 중요한 단어. EBS, 서피, 뜻이 뭐예요? 서피션트, 충분하게 입 먹어서 뭐가 돼? 과식하다. 좋았던, 잘했던, 수고했어. 이제부터 웃음용 단어가 갑니다.